일단 시작하면 물러서지 말라 정명 스님 10분이나 30분이라도 하두 연불 주력 관법 해보라 중요한 것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일단 시작하면 물러서지 말고 매일 해보라 처음엔 힘들지만 지속하다 보면 괜찮다고 느껴짐은 물론 더 나아가면 저절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달마 대사의 사행론 중 보원행에 주목해야 하니 내가 지은 바가 현재 나타난 것이니 책임져야 한다 고통을 받고 감수한다면 두려움이나 원망의 피도 사라진다 이는 인과를 믿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실은 사는 지혜의 길이오 수행의 길이며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인과법을 해결한다면 그 자체가 해탈이다 보원행은 사행의 첫 길이다 이를 수용하면 모든 일이 인연 따라 생기는 것임을 알기에 최선을 다할 뿐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후 공의 이치를 깨달아 사물을 탐내지 않는 무소구행이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진리의 법대로 살아가는 청정행이 이뤄질 것이다 박수 고생각others 꼭 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